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놀란 게 우주인을 지금 건물 위에 의도하고 놓은 거잖아요. 이 표현 자체가 사실 표현해내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거든요. 저는 클래스 1.1에서 레이얼 당하는 상상이라는 포토샵 콜라쥬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도요입니다. 지금부터 제 클래스베이트분들이 올려주신 콜라쥬 작품들을 보고 감히 훈수 한 번 두고 오겠습니다. 오 좋은데요? 지금 보시면 밑에 가사를 한 줄 적어놨고 아마 이 가사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. 서울 하늘에 별 하나 없네 라고 해서 진짜 별이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마신 거 운명이라는 거에 운명을 달이라는 메타포로 바꾸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술잔에 달이 있고 이 메타포를 마시는 순간은 우리는 이제 운명이 되는 거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판단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게 LG유플러스가 보이네요. 어쨌든 하늘에 별 하나 없네 라고 해서 별을 안 넣으신 건 저는 진짜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데 그 뒤에 대신에 어떤 블렌딩 모드를 주신 건지 약간의 뭔가 실루엣이 남아있거든요. 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? 이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제해주는 게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아요. 아 이거 하려고 노래를 한 시간으로 들었대요. 정성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딱 봤을 때 덤디덤디라는 곡이 신나는 곡 약간 여름 그런 느낌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. 항상 곡을 리디자인 할 때도 자기의 해석을 담아서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나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동물이 생각났다 동물을 담는 거고 수족관이 생각났다 하면 수족관을 담는 거고 제 해석에서는 약간 이런 동물이 나오는 걸 항상 하진 못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포인트로 이렇게 아이들 로고까지 넣어주신 것도 너무 좋고요.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. 저였으면 오히려 그냥 덤디덤디를 뭐 밖에 이렇게 빼도 나쁘지 않았을까? 지금 이 야자수 눕기 따는 거 같은 경우는 색상 범위를 이용해 주신 거 같아요. 근데 약간은 끝에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거가 그 색상 범위 내에서 범위를 좀 더 잘 정해주시면은 좀 더 선명하게 예쁘게 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저의 클래스를 들으시면은 따실 수 있습니다. 신박한데요? 콜라주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티가 나요. 이제 마리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이 아트워크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자기 색이 있구나 왜냐면 아트워크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거든요 많이 그게 가운데 손가락을 일부러 만드신 건가? 아니겠죠? 아 그래서 뒤에 코로나 맥주가 있는 건가요? 지금?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진일 거면 다 사진으로 쓰는 게 조화롭고 그림일 거면 그림인 오브 제끼리 뭉쳐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사진을 약간 질감을 입혀서라든지 좀 더 흐리게 한다든지 그림처럼 만들어서 같이 갖다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자기가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한 건지가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저는 그 자체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놀란 게 우주인을 지금 건물 위에 의도하고 놓은 거잖아요. 이 표현 자체가 사실 항상 표현해내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거든요. 그리고 우주인 뒤에 그냥 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꽃이 있잖아요. 좀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주와 달 그리고 몽환적인 색감인 보라와 약간 코랄톤을 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봐도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. 옛날에는 작가 뽕 이런 거 있잖아요. 일부러 막 프랑스 영화 본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거기서 뭔가 많이 찾아내려고 했는데 일상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양쪽으로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 조명이 흰색이 아니라 무지개가 쏟아지는 그러면 어떨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부채가 흔들거릴 때마다 물이 튀어나오는 건 어떨까 몽환적인 요소를 쓰면 돼요. 그냥 이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. 이걸 보고 나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것에 초점을 두고 정말 다양한 감성을 가지고 사는구나 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오히려 제가 더 영광받고 가는 시간이 된 것 같네요. 이상 프로운스꾼 도요였습니다. 와 이거 잠시만요. 근데 이거를 하려면 한 가지 누끼를 쓰는 게 아니라 세, 네 개를 동시에 돌려서 누끼를 따야 할 것 같은데 깜찍하게 부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보다 덜 한 건 딸 수 있다. 여러분들 많은 수강 부탁드릴게요. 안녕